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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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아니 여태 있었던 거야? 네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? 제가 들어가서 먹을까요?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데 듣고 싶지 않아 전 밉더라도 선생님을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누구보다도 효자세요 효자? 효자가 애미 뒤통수 치고 기절시켜? 앞으로는 그만큼 더 잘할 거예요 필요 없고 말 섞기도 싫어 가! 3월 14일로 날짜 잡았어요 참석해 주세요 나는 왜 들어줘야 돼? 내 말 안 들듣는데 나는 들어줘야 돼? 기대고 뭐고 접었어 하든가 말든가 안 가? 선정이한테 전화해? 와서 데려가라고? 모자 간에 또 싸우는 걸 보고 싶으면 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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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안 가? 간전 뭐것때며 갖다 줘서 지가 빈혈 있다고 하고 해달래서 그래서? 택시 태워 보냈어 주가 이쁘다고 와서 정신 잃어? 내 말이 염장 지르느라고 얼굴 두꺼워 내일은 어디 가있든 가해 일찌감치 다섯 시간 이상 밖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? 응 독해 또 오면 육선중 씨한테 바로 알려 데려가라고 음